자 드디어 여러분 이제 챕터 1 일러스트레이터 이것만 알고 시작하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작정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잘 안보이네 창작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디자인 이론을 이해하고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필수 지식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챕터 1이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챕터 1이 왜 중요하냐 하면 챕터 1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 하면 알고 있는 분들은 당연한 내용이고 되게 쉬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챕터 1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면 앞으로 디자인 만들 때 이거를 두 번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작업하다가 다른 PC에서 작업했더니 완전 다른 프로그램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챕터 1에는 여러분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비트맥과 벡터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디자인 이론 뭐 해상도 그 다음에 RGB CMRK에 대한 컬러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각종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 도구 툴바 있는 도구도 다 배워볼 거고 패널도 다 배워볼 거고 그리고 내 방을 저장하는 것처럼 워크스페이스 작업 환경을 저장하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 1이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본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챕터 1의 레슨 1 기초 디자인 이론 알고 가기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초 디자인은 여러분 비트맥과 벡터로 구분되거든요 여러분 보면 뭐 이것저것 설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 제가 일러스트레이트를 잠깐 띄워볼게요 여러분 일러스트레이트를 띄워서 제가 일단 아무 아트보드를 하나 깔아 보겠습니다 일단 화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포토샵은 여러분 대표적인 비트맵이라고 불리는 개념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트는 대표적으로 벡터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비트맵과 벡터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일단 비트맵은 여러분 점을 찍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점 근데 이 점을 찍는 게 그냥 찍는 게 아니고 1인치 1인치 여러분 뭐 몇인치 뭐 TV 65인치 뭐 이렇게 들어봤죠 여러분 1인치라는 게 여러분 가로 세로 2.54cm의 정사각형 크기거든요 그 정사각형 안에 몇 개의 점을 찍을 수 있냐가 해상도긴 한데 아무튼 1인치 안에 점을 최소의 점을 찍었을 때 비트맵과 같은 포토샵에서 보여지는 최소 크기의 원은 여러분 점을 딱 하나만 찍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점을 딱 한 개 찍었는데 점은 네모랗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포토샵 비트맵에서 점은 요거를 여러분 확대해서 보면 네모죠 근데 멀리서 보면 요게 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크기의 원은 요렇게 플러스 모양으로 만들어냅니다 요렇게 아이고 자 요것도 가까이서 온 플러스인데 멀리서 보면 원으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크기의 원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포토샵에서 그릴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의 원이 자 봐봐요 요런 식으로 쭉쭉쭉쭉 계속 계속 이렇게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멀리서 보면 원으로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어때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계단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래서 교재 25페이지 보면 비트맵 프로그램에서 원을 확대를 하면 계단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트맵 프로그램의 태생적인 한계이자 그러니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점이 보인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진 합성할 때 뭐 제 몸은 내 몸인데 얼굴은 막 원빈 얼굴을 막 갖다가 넣어놔요 여러분 그렇게 합성하고 피부 보정하고 턱 깎아내고 허리 잘록하게 만들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여러분 포토샵처럼 비트맵 프로그램들은 점을 점 단위로 사진이 찍히잖아요 여러분 어 이게 허리가 너무 뚱뚱하네 허리 몇 개 빼면 됩니다 여러분 픽셀을 이렇게 빼서 지워버리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진 합성 편지 보정 같은 것들은 포토샵이 너무나도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트맵이고요 여러분 벡터는 똑같은 원을 만들더라도 벡터 방식의 원은 봐봐요 여러분 똑같은 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원인데 얘는 원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포토샵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 미안해 화면 가려놨네 포토샵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드는 원은 이렇게 그냥 그냥 레탱글 툴로 이렇게 만들면 끝이에요 여러분 엘리프스툴로 만들면 끝이고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들어지는 원은 여러분 앵커 포인트 고정점이 여러분 한 개에 두 개에 세 개에 네 개에 단 네 개만 있으면 나머지는 수학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 바로 벡터입니다 여러분 이 벡터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 봐봐요 요 크기의 원이나 이따만큼 큰 크기의 원이나 여러분 이래나 저래나 작은 크기의 원도 마찬가지고 큰 크기의 원도 마찬가지고 점 네 개만 있으면 알아서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벡터 프로그램은 여러분 요 크기의 원이나 요 크기의 원이나 점이 똑같이 네 개만 있으면 되죠 용량도 똑같습니다 이 말인즉스 크기를 아무리 키워도 용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벡터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여러분 단점은 포토샴처럼 막 이렇게 합성하고 이런 데에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왜냐 비트맵처럼 막 이렇게 점을 찍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칸을 채워나가는 방식이 아니고 알아서 점 네 개 딱 찍어놓고 자동으로 이어버립니다 베지어라고 말하거든요 아무튼 요게 벡터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크기의 원을 저장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포토샵에서 만든 원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원보다 용량이 더 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현수막을 출력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봐요 상상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로고를 만들었어요 나이키 로고를 만들었는데 그걸 포토샵으로 만들었어 포토샵으로 로고 못 만드나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토샵으로 만들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엄청 큰 건물 벽에다가 10미터짜리 현수막으로 나이키 로고 크게 인쇄해서 만들 거예요 여러분 포토샵으로 10미터짜리 크기로 확대해버리잖아요 용량이 몇백기가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점을 찍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만큼 커지면 그만큼 점을 다 찍어야 돼요 여러분 반면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나이키 로고를 만들고 이거를 10미터로 확대시키잖아요 아무리 확대해도 점은 4개만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량이 엄청 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로고 디자인처럼 여러분 출력에 민감한 이런 작업 결과물들은 항상 벡터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 포토샵으로도 할 수 있죠 여러분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미터짜리 디자인을 포토샵에서 못 만들어요 여러분 만들 수는 있는데 만들어서 인쇄소에 전달하잖아요 여러분 인쇄소에서 진짜 욕합니다 욕 그 파일 자체가 몇백기가가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과 가깝습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기초 디자인 이론 편에 보면 비트맵과 벡터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 뭐 파일 포맷 비트맵의 대표적인 파일 포맷이 뭐가 있냐면 jpg, png, gif 이런 우리가 흔히들 보는 사진 찍고 나서 보는 이미지 파일 있죠 이게 다 그냥 비트맵 방식의 점을 찍는 개념의 이미지 포맷이고 벡터는 어떻게 있냐면 ai, eps, 그 다음에 svg 이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오토캐드 있죠 도면 만드는 거 CAD도 벡터 프로그램이에요 벡터 프로그램 아무튼 이거 뭐 블라블라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의 원은 크기를 확대하면 계단 현상이 나타나고 일러스트레이터의 원은 계단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여러분 RGB, CMYK 여러분 이것도 당연히 지금 아시는 분들은 뭐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정말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거 한 번쯤은 봤죠 여러분 저도 이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일러스트레이터도 그렇고 포토샵도 그렇고 여러분 항상 그림을 디지털 프로그램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캔버스를 깐단 말이에요 여러분 캔버스를 깔 때 보면 항상 컬러 모드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RGB가 있고 CMYK가 있거든요 RGB는 뭐냐 하면 레드, 그린, 블루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해서 여러분 빛의 삼원색이에요 빛의 삼원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 보고 있는 모니터 있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마스트 클래스 라이브로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PC 모니터로 보실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어찌됐건 전력을 소비하는 디스플레이로 보는 모든 매개체는 RGB, 빛의 삼원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의 삼원색, RGB 컬러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CMYK는 여러분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그 다음에 K는 블랙의 약자거든요 이렇게 3개, 그러니까 잉크의 4원색을 보고 바로 CMYK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아서 인쇄할 때 쓰는 컬러 모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색공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색공간 RGB가 이만큼 있으면 CMYK는 RGB 안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요만큼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뭐 한 개 아 이거 말고 자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RGB, CMYK 검색을 딱 해보면 색공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자 봐봐요 여러분 RGB의 색공간이 이만큼 있으면 CMYK 색공간은 요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특히 파란색처럼 또는 뭔가 이런 형광빛 도는 거 있죠 요 끝에 CMYK 그러니까 인쇄할 때 쓸 수 있는 최대 색의 표현 범위가 요기에 다 얻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씩 그런 경험 한 적 없으세요? 모니터로 봤을 때는 쨍한 컬러인데 인쇄를 했더니 색이 다 죽어버렸어 그게 왜냐면 인쇄할 때는 이 CMYK 색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쉽게 비유를 하자면 제가 여러분 봐봐요 CMYK CMYK 컬러 모드로 해서 제가 아트보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다시 말하지만 CMYK 컬러는 인쇄할 때 쓰는 색공간이에요 여러분 자 요걸로 아트보드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고 제가 네모난 도형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모난 도형을 하나 만들고 자 요기 요기 더블클릭해서 컬러피커점 띄워가지고 아주 이렇게 채도가 파란 거 한번 넣어 볼게요 여러분 OK 눌러 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컬러피커 창 띄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니터에도 이건 바로 티가 날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분명히 요 컬러 넣었는데 요기 뒤에 봐봐요 컬러가 어때요 여러분 이것도 엄청 탁해졌죠 여러분 이거 완전 색깔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RGB에서 표현할 수 있는 파란색이고 요 뒤에 있는 뭔가 이게 탁해 탁하게 색이 빠져버린 파란색이 인쇄할 때 보여지는 파란색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일러스트레이터는 여러분 여기 요 부분을 더블클릭해서 나타나는 요 컬러피커 창 있죠 요 컬러피커 창은 여러분 RGB도 포함하는 컬러피커 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CMYK 아트보드에서 작업하실 때는 요렇게 컬러피커 창 띄워서 색을 작업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CMYK 모드에서 만들 때는 자 여기 있는 CMYK 요 컬러 스펙트럼에서 클릭해서 요기 54.9면 요거를 뭐 55 요렇게 55로 해가지고 반올림 정수 단위로 만들거나 또는 스와치 패널에 있는 거 클릭해서 색을 넣거나 요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요거 더블클릭해서 컬러피커 창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이거 봐봐요 여러분 엄청 쨍한 연두색인데 여기 뒤에 연두색 봐봐요 완전 색 다 죽어버렸죠 여러분 RGB에서 표현한 거 CMYK에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RGB 창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RGB의 캔버스를 깔았어요 RGB는 여러분들이 날 보고 있는 모니터 빛의 공간은 빛의 색 영역을 사용하는 컬러 영역이에요 여러분 RGB에서 아까 전에 했던 파란색을 한번 깔아 볼게요 여러분 아주 짙은 파란색 이게 RGB 컬러에요 여러분 눈으로 봐도 엄청 쨍하죠 근데 요거를 제가 파일 들어가서 도큐멘트 요기 도큐멘트 컬러 모드에 가서 CMYK로 한번 바꿔 볼게요 색이 어떻게 죽나 봐봐요 여러분 요거를 그대로 인쇄소에 넘기거나 또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프린터기로 인쇄하면 요 파란색이 요렇게 출력됩니다 여러분 요렇게 꽤 애 먹었는데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요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RGB랑 CMYK에요 여러분 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그 뭐지 아니 그냥 RGB에서 보듯이 쨍하게 CMYK에서 출력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안되냐 하면 여러분 그냥 그 상식적으로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보는 컬러랑 종이에서 보는 컬러는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이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기술적인 한계 그래서 안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뭐 팬톤 컬러랑 팬톤 컬러처럼 별색을 사용해서 뭔가 어떤 특수한 색깔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은 텔레비전이라는 이런 빛을 사용하는 RGB 컬러 영역을 사용하는 기계랑 그 다음에 인쇄를 하는 CMYK 컬러 영역을 사용하는 요 인쇄 영역은 여러분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모니터로 볼 때는 RGB 영역으로 보는 거고 출력했을 때는 CMYK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RGB는 모니터로 볼 때 CMYK는 인쇄, 출력할 때 요렇게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쉽죠 여러분 이거 모르면 진짜 여러분 디자인 계속하면서 엄청 누가 알려주지도 않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회사 다니다가 RGB, CMYK 개념 물어보면 진짜 욕먹어요 여러분 진짜 제발 꼭 알고 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제 알겠죠 여러분 그쵸 나머지 이것저것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보시고 또 넘기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아무튼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일러스트레이터도 여러분 컨트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컨트롤 N 누르면 여러분 여기 어드밴스드 옵션에서 이게 닫혀 있어요 여러분 닫혀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펼칠 수 있거든요 요거 펼쳐가지고 컬러 모드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참고로 완전 이해 잘 됐죠 보길 잘했죠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내가 만약에 프린트 프리셋을 이용하잖아요 포토샵도 마찬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도 여러분 위쪽에 보면 요렇게 어 그 템플릿이 있거든요 프리셋 프린트 템플릿을 누르고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 아무거나 누르면 요거 보세요 여러분 자동으로 그 인쇄 어 프린트잖아요 프린트 인쇄에 적합한 CMYK 컬러가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웹 웹은 뭐예요 여러분 웹 어 여러분 상세 페이지가 웹이죠 상세 페이지 웹 요거 봐봐요 웹 아무거나 한 개 눌러봤더니 자동으로 컬러 모드가 RGB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작은 물을 만들건데 최종 목적지가 어 최종 목적지가 인스타그램에서 볼거에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은 뭘로 봐요 여러분 뭘로 봐요 핸드폰으로 보죠 여러분 핸드폰은 전력을 소비하는 디스플레이잖아요 여러분 디스플레이는 빛을 쏘죠 여러분 빛과 관련된거는 무조건 RGB 컬러에요 여러분 그래서 웹용으로 만드는거는 다 RGB로 만드는거에요 여러분 그리고 착각할 수 있는게 있는데 여러분 RGB 컬러로 만든거는 인쇄가 안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인쇄됩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없이 인쇄되요 여러분 근데 방금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RGB로 만든거는 출력했을 때 색이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RGB에 이런 색공간을 썼죠 만약에 이런 색깔을 썼어요 근데 CMRK를 빠져버리면 여기 탁한 색깔로 딱 얻어걸리는거에요 CMRK 출력했을때는 다시 말하지만 RGB는 빛과 관련된거고 CMRK는 인쇄할 때 보는거에요 인쇄할 때 쓰는 색깔 자 아무튼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근데 가끔 가다가 여러분 RGB로 작업하고 CMRK로 변환했는데도 색이 별로 안바뀌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건 왜 그러냐면 RGB로 작업을 하더라도 작업에 작업물에 들어간 색깔이 요기 안에 있어서 그런거에요 여러분 CMRK 안에 포함되는 것만 써서 그런거에요 여러분 그럴 때 CMRK를 바꿔도 딱히 바뀌는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해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RGB랑 CMRK의 차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있고 방금 색공간에 대한 설명이 요기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CMRK가 요공간이고 RGB가 이만큼 넓은데 그것보다 더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세상 모든 빛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조금씩의 편차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눈이 가장 많고 가장 정확한 색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하다가 이 색 좀 예쁜 것 같은데 하면 그 색 예쁘니까 그걸로 밀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색깔이 제일 정확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RGB CMRK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여러분 컨트롤 N 눌러서 여기 어드밴스드 옵션 펼쳐보면 요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요거 보고 PPI, DPI 해상도거든요 여러분 래스터 이펙트 자 여기 눌러보면 300, 150, 72, 36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자 이 해상도에 대해서도 한번 꼭 찍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일러스트레이터 켜서 뭐 아이콘 만들고 자시고 간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여러분 무조건 1 다시 2번 작업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한번 제가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릴 때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딱 듣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봐 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70이랑 300이라는 숫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써드릴게요 70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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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이라는 숫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70이랑 300이라는 숫자가 정말 중요한데 요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책에 책에 보시면 책에 보시면 요 그림 있거든요 요 그림 요 그림이 있는데 요 뭔 뜻이냐면 1인치 가로 세로 2.54cm 안에 찍을 수 있는 점의 개수 또는 픽셀의 개수 또는 닷 점의 개수인데 PPI는 여러분 픽셀 8인치라 그래서 그 모니터로 보는 해상도를 일컬을 때 PPI라고 그러고 프린터 해상도는 여러분 프린터는 점을 찍는 기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 퍼인치라 그래서 1인치당 퍼 찍을 수 있는 점의 개수를 보고 DPI라고 하거든요 근데 PPI건 DPI건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 70이랑 300 요게 뭐냐면 여러분 최소 해상도거든요 여러분 최소 해상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카드 뉴스를 만들 거예요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어... 요거를 페이스북에 업로드를 할 거예요 여러분 정답 오디니 생년월일 72년생은 장난 아닌데 어... 요게 뭐냐면 여러분 자 봐봐요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할...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에 업로드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지켜야 되는 최소 해상도는 72 PPI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웹에 사용하는 최소 해상도예요 여러분 웹 웹에 사용하는 최소 해상도가 바로 72 PPI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면에 여러분들이 뭐 책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또는 정말 간단하게 뭐 디자인해서 A4 사이즈로 출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 출력할 때 쓰는 거는 300 PPI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300 PPI 최소 해상도예요 여러분 최소 해상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인치당 찍을 수 있는 72 제곱만큼 가로 72 세로 72 72 곱하기 72 72의 제곱만큼 픽셀을 못 담잖아요 여러분 픽셀을 못 담은 채로 디자인물을 만들어버리며 원본 크기로 봤을 때 완전 해상도가 다 날라가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위 막 자글자글하게 픽셀이 다 보인다고요 여러분 근데 최소 해상도를 72만 지켜줘도 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보는데 문제가 근데 여러분 그럼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세 페이지 만들 거예요 여러분 상세 페이지 여러분들이 옷을 만들어서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해서 내 옷 팔 거야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최소 해상도를 여러분 72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정말 쨍하게 보이게 300으로 하면 안 돼? 뭐 500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여러분 뭐 300, 3000, 500 해도 돼요 여러분 해도 되는데 문제는 해상도가 엄청 쨍하게 보이는 장점은 있지만은 그런 장점은 있지만은 그만큼 용량이 엄청나게 커져버려요 여러분 제 스마트 스토어에 있죠 여러분 제 스마트 스토어에 만든 상세 페이지가 여러분 여기에 만든 상세 페이지가 여러분 이게 해상도 72 ppi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보시면 약간 좀 글자가 자글자글해요 여러분 깔끔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깔끔하게 보이게 하려면 여러분 내가 300 ppi로 작업을 하면 엄청 깔끔하게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300으로 안 하냐면 지금 여러분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지금 요 사이트 들어와도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옷 구매하려고 딱 들어가면 밑에 상세 내용 펼쳐보기 하면서 버튼이 있죠 여러분 그 버튼 딱 누르면 상세 페이지가 세로로 긴 게 쫙 펼쳐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왜 그렇게 만들어 놓냐면 예를 들어서 세로로 만 픽셀짜리 상세 페이지가 만들어주면 이거를 5등분 시킵니다 예를 들면 5등분 시켜가지고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용량을 나눠서 용량을 적게 업로드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72 ppi로 만들면 한 장 한 장 나눴을 때 예를 들면 1메가바이트 업로드 할 수 있는 거를 300 ppi로 만들어버리면 해상도는 쨍하지만 한 장당 10메가바이트가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미지 한 장 다운로드 받는데 엄청 느리기 때문에 이 다운로드 받는데 속도가 걸리잖아 여러분 대한민국이야 속도가 빠르니까 10메가도 금방금방 받지 여러분 진짜 농담 아니고 미국만 하더라도 지하철에서 인터넷 안 터지는 데가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10메가짜리 사진 한 10개 올려놨잖아요 100메가바이트 다운로드 못 받아요 여러분 상세페이지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웹에 업로드 할 때 적어도 이 정도면 볼만하네 하는 그 느낌 있죠 이 정도면 볼만하네 하는 그 해상도가 바로 최소 해상도가 바로 72 ppi입니다 이제 이해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 돼 근데 모니터로 보는 결과물이에요 그 모니터의 최종 목적지가 72를 최소 해상도로 지키며 적어도 원본 크기로 봤을 때 흐릿흐릿하지 않고 그냥 볼만한 수준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면에 인쇄물은 최소 해상도를 무조건 300 ppi를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3 그래서 여러분 카드 뉴스를 72 ppi로 뭐 예를 들어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하고 요거 그대로 컨트롤 P 눌러서 집에 있는 가정용 프린터기로 원본 크기로 출력하잖아요 해상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300 ppi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출력할 일 있으면 그러면 또 요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아 그러면 내가 카드 뉴스를 만들었는데 이 카드 뉴스는 인쇄도 해야 되고 웹용으로도 업로드 해야 돼요 여러분 홈페이지도 올려야 돼 그럴 때는 그럴 때는 해상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땐 여러분 해상도를 높은 걸로 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여러분 해상도를 낮은 거를 높은 걸로는 이론적으로 뭐 바꾸면 바꿀 수는 있는데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반면에 해상도가 높은 거는 다시 낮추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다시 낮추는 거는 정말 그냥 쉽게 숫자만 바꾸면 바로 낮춰져요 여러분 근데 반대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디자인물을 만드는데 이 디자인물의 최종 목적지가 인쇄도 무조건 무조건 포함된다면 해상도가 300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웹에 업로드 할 때는 300으로 만든 거를 아웃풋 해보고 예를 들면 JPG로 저장해보고 저장했는데 용량이 뭐 1메가 이하다 뭐 그렇게 크지 않다 하면 그대로 그냥 웹에 업로드 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아웃풋 했는데 JPG 용량이 막 십몇 메가가 한다 야 이건 너무한데 그렇다면 72로 다시 해상도를 낮춰가지고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아웃풋을 하셔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컬러도 개념이 똑같아요 여러분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봐봐 여러분 색이 많은데서 색이 많은데서 여러분 색이 많은데서 적은 걸로 바꾸는 거는 문제없이 색이 바뀌는데 CMYK에서 작업하고 RGB로 바꿔봤자 RGB의 컬러 비비드한 쨍한 컬러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용으로도 업로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력도 해야 된다고 하신다면 RGB로 먼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놈에서 적은 놈으로 가는 거는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은 놈에서 많은 놈으로 가는 거는 정보가 없어요 여러분 못 가요 여러분 해상도도 마찬가지고 컬러 모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웃풋이 뭐냐면 내보내기 하는 최종 결과물 카드뉴스의 최종 목적지가 인쇄냐 또는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냐 그런 걸 보고 최종 목적지를 보고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RGB, CMYK 이 색공간에 대한 개념과 70위, 300 이런 해상도의 개념을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일본은 프린트 최소 해상도를 400ppi를 써요 여러분 일본은 여러분 400을 쓰고 있어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무튼 300만 써도 쨍하게 나와요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드디어 다 공부했어요 여러분 컨트롤 N 눌러서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눌러서 만드는 게 아니고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사이즈는 얼마든지 검색을 하든 찾아서 보든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어드밴스드 옵션을 펼쳐서 보이는 이 친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컬러 색공간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셨고 자 이제 여기 해상도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 템플릿을 누르면 자동으로 프린트에 사용하는 CMYK 컬러 인쇄할 때 최소 해상도인 300ppi가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반면에 웹 프리셋을 선택하면 모니터로 보는 빛의 컬러 영역을 사용하는 RGB 컬러 그 다음에 최소 해상도 스크린레스는 72ppi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러스트레이트 켜셔서 이거 어드밴스드 옵션 꼭 한번 펼쳐서 한번 이해하고 크레이트 눌러서 캔버스 깔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와 레슨 1 보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여러분 자 아무튼 거기에 대한 설명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레슨 1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용도에 따라 선택하는 파일 포맷이에요 여러분 AI 해서 설명이 뭐라고 되었냐면 일러스트레이터의 원본을 담을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전용 파일 포맷입니다 하고 막 블라블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JPG로 저장하시고 TNG로 저장하시고 뭘로 하시건 간에 무조건 원본 포맷인 AI 파일을 꼭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AI 파일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뭐 이것저것 다 뱉어내서 어떤 포맷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어떤 디자인 작업하실 때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인쇄할 때는 여러분 인쇄용 파일을 새롭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수정 가능한 예를 들면 글자를 수정 가능한 AI 파일을 따로 만들고 인쇄용 파일을 컨트롤 쉬프트 S를 통해서 세이브 에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해서 또 다른 AI 파일로 꼭 이렇게 분리시켜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책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항상 AI 파일을 하나만 만들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디자인 결과가 담긴 거더라도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나중에 인쇄용 파일 만들 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PSD는 여러분 포토샵 원본 파일이에요 여러분 포토샵 원본 파일 자 그 다음에 JPG JPG 엄청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JPG가 여러분 그 옛날에는 여러분 JPG랑 GIF 있죠 요거 두 개 포맷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보시면 여러분 막 그런 거 있죠 요거랑 플러스로 뭘 했냐면 플래시 비디오 여러분 플래시 비디오 옛날에 혹시 여러분 플래시 졸라면 게임도 있었고 마시마로 인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있었냐면 옛날에는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마우스 커서를 딱 올리잖아요 마우스 커서를 딱 올리고 메뉴판에 이렇게 착 펼쳐지는 거 있죠 그거 다 플래시로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JPG 그 다음에 GIF 그 플래시가 어 이제 그 자 다 저기 이제 숙청 당했어요 여러분 숙청 당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JPG만 아직까지 살아 있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분들을 여러분 그 코덱 전쟁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구매하거나 아이폰을 구매하든 핸드폰을 구매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JPG 이미지 파일 넣으며 JPG 이미지 보이잖아요 핸드폰에서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JPG라는 포맷을 볼 수 있게끔 JPG 포맷을 개발한 회사에 로열티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계를 구매하는 모든 전자제품은 그런 JPG 포맷, MP3 포맷 그런 확장자들을 개발한 회사에 로열티 값이 다 이미 포함된 거를 구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 값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그런 로열티도 항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JPG 포맷이 여러분 압축 포맷이거든요 여러분 압축을 시키는 포맷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웃풋 내보내기 할 때 여러분 JPG로 내보내기 하면 압축률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압축 포맷인데 이거를 이 JPG랑 GIF 이거를 이 두 개를 통합적으로 개선시켜서 만든 게 PNG 포맷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JPG는 여러분 RGB, CMYK 두 개 다 저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PNG는 여러분 탄생 배경 자체가 여러분 웹용에 최적화된 포맷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웹 아까도 제가 RGB, CMYK 엄청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웹 그러면 컬러 모드가 뭐예요 여러분 웹은 디지털 전자기기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날 보잖아요 여러분 빛을 사용해서 날 보잖아요 여러분 RGB 컬러 영역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 PNG 포맷은 CMYK 컬러 모드로 쓰잖아요 PNG 포맷으로 저장이 안 돼요 여러분 PNG는 CMYK 컬러 모드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PNG 포맷이 그 뭐지 웹용으로 대체해서 최적화해서 만든 포맷 탄생 배경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PNG도 알파 투명한 영역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P4챗만 남겨두고 바탕은 투명한 영역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PNG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투명한 영역을 저장할 수 있는 게 또 있죠 GIF도 저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GIF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소위 말하는 그 뭐지 짤방? 움짤 이미지 있잖아요 여러분 사진 방하게 움직이는 거 근데 여러분 이 GIF의 단점은 뭐냐면 얘도 투명한 알파를 저장할 수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최대 256개의 컬러만 저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끔 움짤 영상 사진 같은 거 보는데 어떤 움짤은 되게 동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쨍하게 보이는데 어떤 걸 엄청 막 픽셀이 막 자글자글하게 보이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GIF 포맷 특성상 256개의 컬러밖에 못 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영상이 색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거를 색을 256개로 딱 압축시켜 버리니까 자글자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상에 색이 별로 없는 것들은 그냥 쨍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GIF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PDF 포맷 있죠 여러분 PDF 포맷 이 PDF 포맷은 여러분 그럼 티셔츠 같은 곳에 배경 없는 오브젝트만 인쇄하고 싶으면 PNG 말고 뭘로 저장해야 되나요 티셔츠는 인쇄 쪽이 아니라 CMYK인가요 티셔츠 같은 곳에 티셔츠를 출력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RGB CMYK를 포함 못하니까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PSD 파일로 작업해서 가지고 오는 게 최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해서 PNG 파일을 하더라도 출력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RGB 포맷도 여러분 출력은 아무 문제 없이 됩니다 여러분 단지 출력했을 때 출력했을 때 그게 색이 탁하게 될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PDF 포맷은 여러분 어떤 개념이 있냐면 얘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화면에 있는 고모스 코데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아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작업을 다 끝내고 작업을 끝내고 이거를 AI 파일로 저장해서 여러분은 제 말버릇이에요 미안해요 이거를 AI 파일로 저장해서 옆집 철순애한테 전달했어요 여러분 전달해서 딱 받았더니 옆집 철순애가 이 슈트라는 폰트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폰트가 뭐 이상한 어도비 명조체 막 이런 걸로 대체되어 버려요 여러분 이런 걸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인쇄소에 보내서 천장을 출력해야 되는데 폰트가 대체되고 보시다시피 요거 위치도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글꼴마다 똑같은 300포인트를 하더라도 크기의 개념이 다르겠죠 여러분 그렇게 레어웃이 싹 다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대로 저장하고 싶으면 PDF 포맷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여러분 PDF 포맷의 탄생 배경이 어도비에서 여러분 옛날에 어도비 그 뭐야 그 맥 중에 여러분 콕 익스프렉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게 마우스 버튼 한 개짜리 맥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클릭하려고 그러면 커멘트키 누르고 눌러야 되는 그런 옛날 그 G2 버전 부터에서 맥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쿽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인쇄 디자인을 대부분 그걸로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작업을 하고 인쇄소에 보냈더니 막 폰트가 바뀌어 버리고 레어웃이 틀려 가지고 하도 디자이너들이 고생하니까 어도비에서 그거를 큰일 났네 그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해서 만든 포맷이 바로 PDF 포맷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PDF 포맷은 뭐지? 옆집 철순의 PC에서 보나 인쇄소에서 보나 어디서든 보든 글자를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깨트리지 않아도 이미지를 인베드 포함시키지 않아도 PDF 포맷으로만 내보내게 하며 어떤 PC에서 열어도 똑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PDF 포맷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아무튼 PDF 포맷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AI 파일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AI 파일이 있으면 이걸로 만들든 저걸로 만들든 요걸로 만들든 뭐든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PDF로 만들면 여러분 AI 파일로도 만들 수는 있긴 한데 이게 또 PDF로 저장할 때 옵션이 있거든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못 읽어버리게 하는 그 체크박스가 있는데 그런 걸 또 체크할 수도 있고 PDF는 기능이 되게 많아졌어요 보안도 비밀번호도 걸 수 있고 서명도 할 수 있고 하이퍼링크도 걸 수 있고 기타 등등 개념이 많이 있는데 이 PDF가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아래아 한글을 쓰시건 워드를 쓰시건 엑셀을 쓰시건 PPT를 쓰시건 웬만한 프로그램에 PDF로 내보내기 기능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PDF 포맷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PDF로 보내기 할 땐 여러분 글자를 제발 크레이트 아웃라인 깨트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글자를 이미지화 도형화 시키지 마세요 왜냐하면 도형화 안 시키면 글자가 드래그도 되고 그 다음에 HTTP 해서 뭐 WW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하이퍼링크도 걸립니다 PDF로 만들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 PDF로 만들 때는 뭐 아무런 작업할 필요 없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작업하시건 간에 그냥 PDF로 바로 내보내기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PDF가 정말 정말 멋진 멋진 포맷이에요 이 친구가 진짜 여러분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레슨 1에 여러분 기초 디자인 이론 알고 가기를 이렇게 쭉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여러분 비트맥과 벡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RGB CMYK 모니터는 RGB 인쇄는 CMYK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해상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봤어요 색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봤고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해봤고 그 다음에 다양한 파일 포맷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분 뭐 EPS 포맷도 있고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EPS 같은 뭐 SVG 요런 포맷들은 여러분 이게 일러스트레이터의 AI 파일은 벡터 방식의 포맷은 대부분 그 코딩처럼 막 글로써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웹에 있는 그 코딩 글자를 그대로 대체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 옛날부터 사용했던 게 뭐 EPS SVG 요런 포맷이에요 여러분 근데 요즘엔 잘 안 써요 그냥 AI 파일로 다 통일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인쇄소에 보낼 때도 AI 포맷 AI 포맷 또는 PDF 포맷으로 다 정리해주면 끝이에요 여러분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Let's One 수업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